동그랗게 굴려가는 거예요. 나와서 예쁘게 예쁘고 지연씨가 예쁘게 예쁘게 흔인 거 오늘은 이거 자체로 그릇이다 생각하고 여기다가 크게 해서 다같이 나눠먹을게요. 색깔은 이렇게 가요. 저는 연금 모양이 굉장히 편리하고 싶어요. 연금이 그냥 있어요. 그냥 썩어요. 썩어서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연금 따라서 오스, 시럽, 학도, 스포실, 설탕, 식초, 혹은 살짝 해서 냄비에다가 유압이라고 했죠. 제가 일본 요리는 지난주에 센 물은 절대 안 쓰고 주, 주까지 중불에서 세게 하다가 요압이 약불에다가 약불에다가 냄비에다가 수걱 닫아 놓으면 그 안에서 지루가 나오고 그래서 그냥 딱딱하고 딱딱하고 고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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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져서 고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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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걱 손 맞浮게 자 고구도 호 我跟你講 소 그래서 Some 이렇게 다 보이지는 않아요 여기 계란 덮으니까 이제 원래 들어왔으면 회뿌리다 해서 삭 뿌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계란지단 같은 거는 원래 제가 지단으로 채쳐서 뿌려버리긴 했는데 다 같이 직접 보시는 게 좋잖아요 여기 들어가는 것들이 다 뿌리 음식이랑 건강한 음식들만 하시면 지금 골랐어요 파티는 파티가 연어인데 그리고 여름에 고향식으로 하면 장어, 은하기 가장 고급으로는 저희가 핸다이 교회에 있었는데 교회에서 손이 놓을 거든 한 달에만씩 파티를 한다면 꼭 이걸 여기다 이렇게 은하기나 올리시는 게 좋겠네요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근 위에 또 이렇게 설탕이 올라가니까 색깔이 좋지 알겠죠? 네 또 노란색이랑 흰색이 들어가면 꼭 틀려주죠? 네 그때 계절마다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올렸던 거에는 흰 잎이 있었고요 이렇게 담아놓고 이렇게 사각, 흰색 사각 접시에다 이렇게 얹히 세웠었어요 그래서 케이 처럼 해가지고 여자분들 모였을 때 네 여기다 사실은 초록색이 더 살리고 싶으시면 완홍홍을 여기에다 이 돼지 양이 많이 불어났죠? 양이? 네 여기다가 어디 할까요? 여러분들의 의향대로 할게요 이거 그거는 여기다 뿌릴까요? 아니면은 덜어서 먹을 때 어디까요? 덜어서 먹을 때 어디가요? 덜어서 먹을 때 어디가요? 찢으시면 찢으시면 안녕 제가 여기서 여기에서 그러니까 일단 올려야하면 그냥 옆에서 도와드리는 분이 굉장히 여기도 유명합니다. 잘하세요. 블로그에 이제 밴드에 계속 아마 지연씨 사진 올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 오시는 분들은 여기 지금 오픈 공간이에요. 일본에서 살았던 명진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살았던 이야기예요. 밥 먹을 때 같이 나눠줘도 좋고요. 얘기드려주시면 지연씨도 제가 추워지면 지연씨 뭐하나 해요. 뭐예요? 얘기드렸어요. 진동찌 빼야 돼요? 잘한 거 없는데. 왜 그러세요. 여기 필트 너무 잘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기념. 기념. 오늘은 이걸 그냥 제가 혼자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대화하고 하는 거보다 일본어 밥상이니까 일본어는 이제 하지매 마실때 도조 루시코까지 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이사님 부분 처음 했으니까 지난주 거 반복할게요. 하지매 마실때 김떠모 오시마스 도조 루시코 내가 인데시마스 하지매 마실때 하지매 마실때 하지매 마실때 처음 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였고 오늘은 제가 프라쿠나따라 해가 떨어져서 어두워졌을때 곤니찌아가 아니라 곤방화 아까 지금 듣게 오신분들 있으셨어요? 보통 일곱시 지나면 수석 가리킬 때 아이들이 물어봐요. 일곱시 지나면 뭐 여섯시 지나면 저녁이 되면 곤방화입니까? 아니고 해가 완전히 떨어져서 어두워졌을때가 곤방화 그럼 오야스미나 사이하고 또 헷갈리죠. 오야스미나 사이는 굿나잇이니까 그냥 잡자리에 등기중해야 합니다. 곤방화입니까 곤방화입니까 오하이오크자녀스 10시 이후부터 뭐 여섯 일곱시 한여름에는 뭐 8시 9시까지구요. 곤니찌아가 계속 가지고 오늘처럼 비가 와서 빨리 어두워진 날은 곤방화가 이제 들어가요. 오늘은 다음주에 만나면 이제 날씨 다음주에 만나면 곤방화를 하실거에요. 왜냐면 지난주에 7시로 하니까 아무래도 조금 빠른 길방화가 있어서요. 그럼 오시는 분들께가 이제 7시 반으로 진행하려는 설명을 하거든요. 그니까요. 곤방화로 이제 인사가 통일이 될거에요. 이제 핸드폰도 새로 오시는 분이 있으면 반복하는거에요. 어차피 반복하면서 탑승이 될거에요. 이번엔 미소식을 남겨올게요.